남북한이 손을 맞잡은 9.19 평양 공동선언 1주년을 맞아 2019 DMZ 포럼이 고향 킨텍스실이었습니다. DMZ를 평화와 협력의 상징으로 전환하기 위한 정책토론이 이틀간 진행됩니다. 분단을 넘어 평화와 협력의 시대를 열기 위한 2019 DMZ 포럼이 19일 고향 킨텍스에서 막을 올리고 이틀간의 일정을 시작했습니다. 경기도와 경기 연구원이 마련한 이번 포럼은 냉전시대 마지막 유산인 DMZ를 평화와 협력의 상징으로 전환하기 위한 토론의 장으로 마련됐습니다. 기조연설에 나선 이재명 경기도지사는 도민이 참여하고 혜택받는 남북교류와 서해경제공동특구추진, DMZ의 유네스코 세계유산 등재 등 경기도형 남북교류 3대 방향을 밝혔습니다. 지정학적 운명과 분단의 현실이 우리를 억누르고 있다고 할지라도 굴하지 않고 꿋꿋하게 가는 것이 지금 우리가 해야 할 일입니다. 주저하거나 마다하지 않고 그 길을 가는 것이 경기도의 역할이라고 믿습니다. 베트남 전쟁 당시 폭격으로 화상을 입었던 판티 킴푸 여사는 트라우마와 평화운동화가 된 과정 등을 이야기하며 남북한 분단 극복과 평화의 중요성을 강조했습니다. 베트남 전쟁 당시 폭격으로 화상을 입었던 판티 킴푸 여사는 트라우마와 서해경제공동특구추진, 전 세계 여성운동과 여성평화운동의 대모인 글로리아 스타님 여사도 기조연설을 통해 전쟁과 분단의 폭력성을 고발하고 한반도 평화가 세계 평화를 위해 중요하다고 주장했습니다. 특별세션에서는 남북평화협력과 한반도 비핵화, 동아시아 다자협력을 주제로 국내외 지도자와 석학들이 해법 모색을 위해 머릴 맞대입니다. 기획세션에서는 토론을 통해 DMZ의 평화적 활용과 문화유산 및 생태 자원의 보존 방안을 제시했습니다. 토론 마지막 날인 20일에는 기획세션 토론 결과를 바탕으로 앞으로 경기대의 평화와 DMZ 정책의 기본 방향을 설정할 예정입니다. 폐회식에서는 DMZ 평화 선언문을 채택하고 가칭 DMZ 평화상 재정 및 관련 기구 설립 등을 제시할 계획입니다. 경기실 TV 최창순입니다.